반갑습니다. 홈트레이닝 맨몸 운동 전도사 꾸진맨아빠입니다. 제가 복근 운동 두가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첫번째 AB 슬라이드 혹은 영상에서 보여드렸구요 오늘은 두번째 행영 레그레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행영 레그레이즈를 하려는 3세트에서 5세트까지 하신다 그러면 복근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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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